ㅅㅅㅅ 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ㅅㅅㅅ 쏘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도 해본적은 없고 영상을 몇개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계정만들기 얼마야? 26달러? 이 구인만 누르면은 결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,2,1 한번 훑어봤어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자 처음이니까 싱글플레이 합니다 새로운 세계만들기 시작 기본적인 어떤 키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잘해요 나무를 맨 처음에 캐야 되더라구요 와 근데 뭐가 어렵다 주먹이 엄청 빠르네요 뭐 1초에 4번 5번 때릴 것 같은데 이제 어디로 가봐야 될까요? 생각보다 되게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은 저기 뭔가 있습니다 먹을 거 뭐야 어딨어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쏘라 되게 길치라서 길을 잘 못해보여요 큰일났네 이거 땅이 되게 넓네요 이 새끼야 닥쳐 닥쳐 뭐야 도망가 도망가 제발 제발 도망가 제발 도망가 와 어이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? 일단 닥 너 잡다가 닥쳐 아이씨 닥을 잡다가 제가 죽었습니다 닥 때문에 닥새끼야 닥새끼야 아이씨 닥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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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날 따라다녀 왜 그러지? 내가 엄마인 줄 아나? 왜 닥으로 보이니? 새끼들아 새끼야 왜 이렇게 안 죽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이렇게 어두워지면 땅을 파고 들어가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뭘 만들라 그랬지? 아 곡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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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괭이가 안되고 3개를 12개 이렇게 하면 나무 곡괭이 이 게임이 서바이벌 모드이듯이 제가 알아서 서바이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와 근데 게임이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 일단 여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나가볼까요 밖으로 남잔데 뭐가 무서워 아까도 낮인데 죽었잖아요 어차피 위험한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 제발 제발 오 오 잡고있어 잡고있어 대박 저한테 못와요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죽였다 대박 뭐야 저거 또 죽일겁니다 오 대박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제가 어 몬스터를 그냥 아무런 그냥 준비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맨 주먹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제가 금방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무서운 게임이네 제가 9를 파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석탄을 드디어 제가 드디어 제가 제가 먹을거리를 사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 망했다 아 길 잃었어요 벌써 어디서 갔지 내가 미치겠네 오 저기 저기 보입니까 저기 무슨 양같은 양일거에요 양 오 나이스 돼지인가 돼지네요 돼지 아니 이거 잡는게 어려워 이렇게 안죽는데 이거 어떻게 잡지 근데 곡괭이 다 썼다 범을 들고 오 오 이거 금방 잡는다 오 소까지 오늘 그냥 식량은 걱정이 없겠네요 뭐야 뭐야 일단 고기를 날로 먹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두우니까 횃불안에 또 설치하고 오 횃불이 횃불이 진짜 중요하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 미쳤다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어렵다 으 뭐야 아 아 무서운 게임이야 이거 무슨 공포 게임이에요 와 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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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아이씨 또 죽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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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화난다 화나 이게 게임이 좀 사람을 무섭고 화나게 하네 다시 이번에 절대 안 죽겠습니다 아까 어이없이 뭐 이상한 데 떨어졌는데 뭐야 뭐야 또 아 아 아 아 진짜 화나 이렇게 가두고 오 자 방금 전까지는 제가 연습 게임이었고 이제부터는 진짜 서바이벌이 진짜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지를 퇴지를 이 퇴지를 아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게임이야 무슨 아 지금 이게 이게 저는 이제 시작한 거에요 자 자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대박. 여러분 봤습니까? 활 쏘는 놈 잡았습니다. 와 진짜 무서워. 왔다 왔다. 이번에 죽으면 끄고 자겠습니다. 너무 무서워. 좀 보다 왔다. 용암 용암 여러분 땅군만 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지 몰랐는데 제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네요 자 다음번엔 더욱더 달라진 모습으로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 그 다음 게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